마시토이 아 잘 잤다 공주님 일어나셨습니까? 아침밥 드셔야죠? 네 식사하시죠? 와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다 아 샌드위치에 망고 주스 먹고 싶은데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?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공주님 친구랑 약속 시간입니다 아 맞다 손가락 입고 올게요 갔어 아 맛있어 야미 야미 아 어떤 옷을 입지? 여기 중에서 머리 아 이거 입어야겠다 다 예뻐요? 어 리본핀 해야돼 이쁘죠? 오늘은 토끼가방 갔다올게요 아 어? 항원이네 항안냐 나랑 똑같이 입었잖아 흥 어? 왜 이렇게? 어? 공주님 왜 기분이 나쁘세요?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공주님 이게 어때요? 예쁘죠? 와 이쁘다 나 이거 입을래요 오케이 어때요? 잘 예쁘죠? 공주님 너무 예뻐요 근데 오쑤 예쁘다 예뻐요? 예쁘죠? 근데 누가 뭐 따라오게 짜잔 이거 같이 써봐요 갔다올게요 어 왜 어 야 왜 아 야 왜 어 아 하훈이다 하훈아 안녕 흐흐흐 나랑 똑같잖아 흠 흠 흠 흠 흠 공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? 흠 누가 나랑 똑같이 입었잖아 흠 흠 이 폭탄 머리가? 흠 어 아니야 공주님 이번엔 저만 믿으세요 똑같은 쌀은 없을 거예요 이거다 공주님 이거 입으세요 흠 흠 예뻐요 흠 나 그럼 파티 갔다올게요 어 아니야 공주님 가방 가져가야지 짜잔 공주님 잘 보세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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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뻐요 아 저 화장하는 거예요 어 나 뭐하지 어 나 핸드크림 갈라볼게요 오 오 안 맞지 않네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이번에는 뭐하지 아 이거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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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동동이 으아 동동이를 팬테스트 팬테스트 흠 동작 파티를 느꼈다 흠 피 다녀오세요